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건방와 미나상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건방와 미나상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우리 계속 쇼핑하고 있어요 이걸로 할게요 얼마에요? 라고 묻는 표현이죠 다 골랐어요 이제 그쵸? 자 다 고르고 고레니시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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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마스가 할게요 라고요? 네 선택하겠다는 뜻이죠 이것도 정말 한국마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? 이걸로 할게요 고레니시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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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할게요 네 이게 이걸로 고를게요 뭐 이런 말도 아니고 음 할게요 할게요인데 정말 그러면 시마스가 사용된 어떤 쉬운 표현이 또 뭐가 있을까요? 음 아타시가 시마스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요 와따시가 시마스 네 아하 고레니시마스 고레니시마스 이걸로 할게요 네 얼마에요는 이것은 얼마에요?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자 단어가 몇 개 있는데요 네 정가는요 대가 대가 네 정가가 있으면 우리 할인도 배워봐야겠죠 네 할인은 와리비키 와리비키 네 와리비키 할인과 세일은 다른 단어니까 그렇죠 다른가요? 할인은 그렇죠 세일가에서 또 할인이 되기도 하고 정가에서 할인이 되기도 하는 그렇죠 네 어쨌든 와리비키다 네 와리비키 그러면 할인해주세요 를 배워봐야겠는데요 할인해주세요는 와리비키 오네가이시마스 오네가이시마스 와리비키 오네가이시마스 아니면 좀 이제 조금 에둘러서 조금 싸게 해주세요 좋았다 야스쿠시데 야스쿠시데 그다사이 이거 배웠던 표현 아닌가요? 우리가요? 네 아니요 안 배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야스위 다카이는 배웠죠 다카이는 비싸다 야스위가 싼 건데 네 야스위는 싼 건데 야스쿠시데는 싸게 싸게 한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싸게 해주세요는 야스쿠시데 구다사이 그래요 야스위 일본 가서 저 한 번도 애누리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런 문화가 아니겠죠 좀 없는 거 근데 그래도 야스위 특히 재래시장 같은데 가면 그래도 그런 거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나요? 그렇죠 야스위가 싸다는 뜻인데 네 야스리는 뭔가요? 야스리 야스리 야스리는 이거 손톱 가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 손톱깎이와 함께 네 정리할 때 사용하는 네 줄 줄 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말인데 싼 싸구려 야스리는 야스위 야스리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네요 야스위 야스리 네 이건 뭐 손톱 가는 줄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야스위 야스리 야스위 싸구려 야스리다 야스위 야스리 네 자 안 하기로 해놓고 자꾸 하게 되네 네 중독석이 있어요 네 맞아요 자 세일은 세루고요 네 세루 세루 이건 쓴 세이루에서 네 그렇죠 이 발음 탈락하고 세가 길 장음으로 변한 거죠 그래요 이런 밑두 끝도 없는 자기들만의 법칙을 제가 또 해설하고 있으려니 네 자괴감이 드네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발음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세루 네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세루 그래요 세루 세루 이러면 음 세루 네 세루 하지만요 네 왜 우리가 영어를 할 때 좋은 발음으로 하고 싶은 이유가 네 그 뭐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한다기보다는 말이죠 네 같은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뽀데가 나기 위해서 뽀데 나는 그래서 사실 좋은 발음으로 하는 거지 좋은 발음 개뿔 다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외국에 나가보면 그렇죠 맞아요 발음이 그 모든 많은 부분 중에서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음 그럼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외국 사람들이랑 많이 접한 사람들은요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발음에 다 익숙해져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발음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꼭 발음을 잘하고 싶다면 그것은 뽀데 내려고 라고 봐야 되고요 자기 만족 뭐랄까 강사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뭐 제가 아무리 이런 이론을 한다고 해서 제가 발음이 좋지 않은 것을 자랑할 수는 없는 문제인가요 맞아요 강사로서 자 그건 그렇고 그렇게 본다면 일본어를 할 때 발음을 잘하려고 애쓸 필요는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누가 일본어를 일본어 발음을 좋은 발음으로 한다고 와 넌 정말 일본어 발음 죽인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요 발음보다도 이 톤 톤을 조금 비슷하게 하시면 더 톤을 일본어 하는 톤 있잖아요 약간의 하이톤 그런 걸 잘 따라 하시면 그래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세로 네 세로 세로가 돈다 세로가 돈다는 말 세로가 돌아요 자동차 이거 수리하러 갔더니요 네 세로가 돈다 그러던데요 세로가 돈데요 그건 어떤 표현인가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자동차 용어라 세로 네 목적은요 목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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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목적 자 다음에 아하 그렇다면 말이죠 네 우리가 차를 네 대신 샤 샤 샤라 그러죠 샤 네 구르마 그렇죠 그리고 적을 택기라고 하는데 네 아무런 관련이 없네요 미안 미안합니다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를 배우게 되네요 네 스미마생은 실례합니다 네 실례합니다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는 고멘나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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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 야 우리 이거 아무리 여행 영어 급박하게 배우는 거라지만 고멘나사이를 이제 배우네요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여행가서 쓸 일이 음 별로 없다고 봐야죠 네 많지 않겠죠 고멘나사이 자 고멘나사이 그런데 왜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 잘하잖아요 자기가 뭐 잘못했을 때 90도 배꼽 인사하면서 네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하고서 5초 이상 그대로 정지 맞아요 임직원 다 나와가지고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나와서 사죄하고 이런 거요 네 되게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음 정확하게 사죄를 그렇죠 사죄를 하는 거 맞아요 자 그럴 때 그 90도 인사를 하면서 네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라고 하나요 그렇죠 모시아키고자이마세 그건 뭔가요 이제 좀 높임말로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말로는 말이죠 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송구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사죄드립니다 네 뭐 막 막 보물처럼 그렇죠 그래서 참 이 반성문 쓸 때 말이죠 네 여러 가지 표현을 돌려 쓰면서 에이포즈 한 장 꽉 채워라 해도 채울 수 있는데 그렇죠 일본어로는 고멘나사이 외에는 고멘나사이 뭐 별로 없다 그렇죠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고멘나사이 용서해 주세요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배우기엔 좀 어렵네요 고멘나사이 백화점은요 데파토 지역은요 지이기 지이기 지이기가 지역 지이기 곧 이것저것 네 도꼬로 도꼬로 네 어 도꼬로 네 도꼬로 도꼬로 도꼬로는 어디서 배웠는데 어디 아 왓타시와 작게 어 새끼와 네 왓타시노 새끼와 도꼬 네 왓타시노 새끼와 도꼬로 그 도꼬는 이제 장소가 어디이냐고 물어보는 고소아도의 도꼬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자면 네 어느 곳 하면은 도꼬도꼬 응 그렇다고요 도꼬도꼬 응 어디 어디 이런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요 도꼬 곳 어느 곳이에요 하면 도꼬도꼬 아 그건 도노 도꼬로 그렇게 바뀌어요 음 어떤 곳이 되는가요 아 도노 아 형사니까 도노 도꼬로 오케이 그래요 어쨌든 도꼬에는 두 가지 도꼬로 도꼬로 해야 곳인가요 네 도꼬로 아 여기서는 그냥 도꼬로는 쓰이지 않는다 네 어느 곳 하면 도노 도꼬로 네 이렇게 할 수 있다 도노 도꼬로 도노 도꼬로 네 자 그러면 이번 단어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단어에서는 선물용 포장하기 와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마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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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타네